상공 분석지 상공 분석지 상공 분석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공 분석지가 무엇일까요? 영역별로 재배열한 기출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한 내용을 관련 기출문제 옆에 정리하여 이론, 기출, 자신의 사고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한 학습 노트입니다. 상공 분석지는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수강생을 위한 정동의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가입 후 등업 게시판에서 등업을 하고 강의 및 교재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공 분석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요? 첫째 날짜를 적고 문제를 풉니다. 날짜를 적고 문제의 답을 도출한 후 그 이유를 간략히 적는 것입니다. 날짜를 적는 것은 두 달, 세 달 뒤 다시 풀었을 때 내가 변화하고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풀이 이유를 적는 것은 나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기 위안입니다. 서술형 논술형 문제일 경우 개요로 적습니다. 줄글로 적으면 다시 볼 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련 기출을 찾아서 적습니다. 유사한 문제 이전 기출과의 연계를 표시합니다. 이때 출제 요소와 함께 적습니다. 기출을 보는 눈을 기르는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전공국어는 기출 문제의 요소를 변형하여 출제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셋째 Q 체크를 합니다. 변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부분 문제에서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요소 알아둘 부분 암기할 부분을 체크합니다. 넷째 형광펜 칠하기입니다. 형광펜별 기준을 잡습니다. 조건에 대한 것은 파란색 개념과 설명에 대한 것은 노란색 키워드와 관련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다섯째 기출 문제를 분석합니다. 조건을 파악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힌트는 선으로 연결짓습니다. 조건 힌트 답안을 연결지어 수문 힌트와 수문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련 이론 적기입니다. 개론서 또는 구조도에 제시된 개념을 적어서 학습합니다. 삼공의 이론을 적는 이유는 모든 공부가 기출 문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학일 경우 작품 핵심 내용 작가론을 추가하여 정리합니다. 삼공 분석지는 기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기출을 분석하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정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끈기를 갖고 한판 도표와 정리본 삼공 분석지를 잘 정리해두면 방대한 전공국어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